안녕하세요. 김종두쌤입니다. 이제 수리논술 초반 학습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적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나는 논술에 올인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는 수시에서 결판을 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초반에 욕심을 좀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쌤이 초반에는요. 어떤 거를 좀 신경 써야 되는지 좀 둘로 나눠서 얘기를 좀 할게. 일단 첫째 마음가짐. 마음가짐과 이제 시작하는 타이밍가 관련된 건데 일단은 빠른 시작을 하는 사람이 유리하다야. 물론 이제 자기가 그 논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돼. 그치? 그렇지만 어쨌든 논술을 해야 되는 내 입시 전략에서 논술이 수시에서 들어가 있다면요. 빠르게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한 거야. 잊지 마. 왜냐하면 그 뭐 중간 정도면 한 7월? 7월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7월에 시작해도 뭐 준비하는 대학이 높지 않다면요. 뭐 못할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9월. 9월에 시작하는데 목표 대학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은 이제 조바심도 나고요. 수능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분명히 논술 공부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빠르게 시작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 안 하지만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 있지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논술을 하기로 했다면 빠른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무 욕심을 내지 말아야. 너무 잘 안 썼네? 오케이. 자, 너무 욕심 내지 마라. 자, 여기서 너무 욕심 내지 마라는 거는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첫째는 일단 시간 욕심. 아, 저는 논술 일주일에 한 10시간씩 투자하겠습니다. 그건 오버야. 물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 아예 수능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어. 왜냐하면 수능 최저 없는 대학 몇 개 나는 거기에만 목표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 그 대신 이제 수능을 치르지 않게 되는 그 이유는 이제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만 그런 친구들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저는 수능도 쳐야 됩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10시간, 10시간 이상 이렇게 투자한다는 건요. 수능 페이스가 말릴 가능성이 높아. 오케이. 그래서 시간 욕심 내지 말라는 얘기야. 대신 이제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공부할까요? 그래서 빠르게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한 거야. 선생님이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얘기하잖아. 그치? 수업 듣는 거 포함해서.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어쨌든 그 논술은 수능하고 비슷한 문제도 나와.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논술 안에서는 나이도가 낮은 거야. 그러면 수능 같은 경우는 강의에서 안 다룬단 말이야. 그러면 강의에서 보통 다루는 문제들은요. 당연히 나이도가 적당히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혼자, 초반에는요. 혼자 스스로 못 풀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이제 혼자, 혼자, 혼자 끝까지 풀겠다. 물론 나중에는 이걸 목표로 해야지. 그런데 초반부터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혼자 끝까지 풀겠다. 막 끙끙대고 거기에 막 1시간, 2시간 투자하고 이러면 좀 오버야. 오케이. 그건 나중에.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혼자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거지 초반부터 그렇게 잘할 수는 없어. 초반부터 잘할 수 있었다면 그렇지. 수련수로 이렇게 따로 공부하고 얘기 안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욕심도 조금은 버려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쨌든 간에 빠른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적당한 시간을 투자하는 거 시간을 투자하는 거와 너무 초반부터 욕심을 내버리면 왜냐하면 혼자 끝까지 풀겠다고 했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시간적으로 분명히 원래는 한 30분 정도 풀어야 되는데 혼자 잘 안 배운 상태에서 끝까지 풀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막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고3이라는 얘기는 시간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 풀잖아. 틀리잖아. 그건 좌절한단 말이야. 아직 좌절할 단계가 아닌데. 그런 이유로 선생님이 이 두 가지를 먼저 강조하는 거야.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초반 수리논술학습법은 어떻게 되느냐? 초반에는요. 너무 혼자 그럼 이건 같이 붙이는 내용이지 혼자 끝까지 풀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배운다고 생각하십시오. 배운다고 생각해. 배운다. 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초반에는요. 예습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습보다 더 중요한 게 복습이야. 복습이야. 집중해서 강의 듣고요.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습은 예습은 하긴 해야지. 문제도 아니고 가끔 강의 듣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건 안 되지. 접근 정도의 분석은 해야지. 접근 내지는 분석 정도는 해가지고 와야지.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 교재 보면은 문학마다 표준 시간이 나와 있어. 그 표준 시간에 뭐 한 30% 안팎 정도는 그 풀이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어떤 문제의 어떤 독해라든지 분석 같은 건 좀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강의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여기는 이제 흔투만 얘기를 할게. 그래서 접근 내지는 분석을 하는데 이때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초반에는. 왜? 배워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복습을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복습은 당연히 수학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금방 배웠던 얘기했던 접근, 분석 이런 거 독해 이런 거 관련된 방법론까지도 같이 챙겨서 자꾸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쌓여야 나중에 자기가 최대한 많이 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또 좌절하지 않는단 말이야. 초반에 그 본인의 그 실력 때문이 아니라 아직 논술 경험이 적어서 끝까지 못 푸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논술도 이론적인 거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 이론적인 거 아직 다 못 배운 상태에서 막 하려다 보니까 끝까지 안 풀리면 이제 좌절하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오케이. 괜히 뭐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들도요. 괜히 여기서 좌절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초반에는 오히려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요. 그 다음에 복습 철저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배운 걸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질과 양을 같이 챙겨야 되는데요. 일단 질은 보통 이제 강의에서 다루는 거 왜냐하면 강의에서 다루는 게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많이 다루니까 근데 이제 양적인 거 이건 이제 경험이야. 경험의 양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에 보면 참고 문항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참고 문항을 또 너무 깊게 막 보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야. 깊게 깊게 보는 건요.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로 충분해. 근데 아 비슷한 어떤 소재나 유형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해서 가볍게라도 그냥 문제 읽고 조금 고민하고 바로 풀이 봐도 상관없으니까 양도 좀 챙겨야 돼. 근데 논술을 못하는 이유는 논술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지 않은 것도 있지만 논술에 대한 경험 자체가 적은 것도 이유란 말이야. 그래서 질과 양을요. 물론 처음에는 질 쪽에 더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배우는 게 더 많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질은 어느 정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양적인 이 경험적인 부분이 더 늘어날 거야. 그렇지만 초반에도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 질과 양을 적당히 근데 초반에는 특히 질 부분이야. 오케이. 적당히 같이 챙겨가는 사람이 유리하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훈련을 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 답안 작성 훈련을 조금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물론 이제 이게 시험 보고 첨삭 받고 이런 것들도 포함해. 근데 아직 그 학교에서 보는 그 실제 난이도의 문제를 아직은 충분하게 못 풀 거야.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을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그때까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복습할 때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자 복습할 때 자기가 뭐 한 세 문제마다 한 문제라든지 일부 잡아. 잡아서 복습할 때 학교 예시 답안이나 또는 이제 선생님의 답안이 있는 경우도 있어. 어머 쌤의 샘플 답안 얘네들을 단능해 프리로만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야. 물론 얘가 프리로서 의미가 있지. 근데 이제 프리로만 보지 말고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학생이라면 이렇게 쓰겠다 해서 일부러 송글씨로 써준단 말이야. 답안 자체가 선생님 교재 보는 사람들은 알 거야. 그래서 자꾸 그런 거를 흉내내라는 얘기야. 흉내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복습할 때 모든 문제를 다 그러면 너무 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일부 문제 어떤 문제는 눈으로 보고 어떤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는 자기가 복습할 때 어차피 복습하려면 손으로 쓰면서 해야지 기억이 잘 날 거 아니야. 그렇다면 답안을 일부러 자꾸 흉내내는 거지. 흉내내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흉내내면서 복습하라는 얘기야. 흉내내면서. 근데 이것도 또 욕심내가지고 모든 문제를 그래야지 그러면 진도 못 나간다.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그래서 특히 초반에는요. 초반에는 이 답안 작성 상반기에 상반기에 끝나는 게 좋아. 그래서 상반기에 끝내야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요. 자기가 혼자 끝까지 푸는 문제들 같은 것들도 좀 원활하게 연습하고 그 다음에 질과 양을 적절하게 양을 특히 이제 늘리겠지. 양을 늘리는데도 뭐 답안 작성 때문에 뭐 시간이 많이 뺏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답안 작성 훈련을 초반에는 뭐 정말 시험 보듯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흉내부터 내놔야. 흉내부터 내놔야. 그래서 본인이 좀 많이 는 것 같으면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알려줄 텐데요. 또 알려줄 텐데 이제 그 보통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는 나지만 4월일부터 보통 이제 6월 사이에 이때 많은 학교들이요. 모의 논술을 시행합니다. 근데 이제 모의 논술을 시행할 때 그냥 발표만 하는 학교도 있고요. 실제 학생들한테 답안 받아서 시험 보듯이 하는 학교들도 있어. 그렇게 시험 본 다음에 채점까지 해주는 학교도 있고요. 첨사까지 해주면서. 그 다음에 등수까지 알려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때 굉장히 자기가 물론 아직은 논술의 실력이 완성된 건 아니겠지만 자기의 중간 실력 점검하기 딱 좋다고. 그럼 이때를 목표로 해서 이때를 목표로 해서 그 전에 자기가 기본적인 답안 작성 훈련 해보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백지상태에서 하려고 하지 마. 가끔 보면 백지상태에서 하려니까 선생님 답안 작성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 물론 이제 선생님이 답안 작성 안 했는데 캐스터로 따라 찍기는 할 거야. 찍기는 할 거지만 어쨌든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학교의 예시 답안 내지는 선생님의 샘플 답안들을 보고 흉내 내라는 얘기야. 그럼 가끔 어떤 문제들은 아 이건 풀겠는데 표현을 어떡하지? 하고 좀 이게 막연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 일부 소재들이. 특히 이제 도형과 관련된 것들. 그럼 그때 선생님 답안을 보라는 얘기야. 학교의 예시 답안을 보란 말이야. 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서술하고 있구나. 이런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구나. 충렬해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풀이로만 활용하지 말고 걔네들이 다 샘플 답안들이다. 초반에는 모방하면서 시작하는 거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초반에는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말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빠른 시작을 해서 적당한 시간으로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유리하고요. 초반부터 너무 욕심내면 괜히 시간상 그치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능 페이스가 말리거나 아니면 혼자 또 끝까지 풀겠다고 너무 욕심내다가 좌절할 수도 있다. 끝까지 안 풀리면 그치잖아.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경험을 늘려간다. 그래서 강의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복습 철저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야.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수련술 초반 학습법이니까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겠지. 처음부터 다 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경험 늘려가면서 실력 늘려가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푸는 거는 점점 비중을 뒤로 가면서 늘려가고 이때 중간 점검도 하면 좋다. 그래서 수련술 초반에 조금 자기 실력 잘 잡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술 초반에 조금씩